동생은 대학에 간대 엄마 아빠 노년을 향해 전역하는 내 삶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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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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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지고 싶어 멀어지는 버스 안에서 스쳐가는 얼굴들 가족을 지울 순 없잖아 눈을 뜨고 랩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묶여있는 현실을 자각해 내 꿈들을 망각해 내 아버지의 치료비야 값을 다 파악해 내 빌어먹을 페이 인터넷 방송 수익 나 어디 갔겠어 다 어디 갔겠어 알게 뭐야 솔직히 나 1분과 2분 사이 이야기 힘들다 너 정말 이상한 놈 돈 몇 푼 땜에 진짜 죽을 뻔했어 너 정말 이상한 놈 그래도 키워준 아버지야 날 이해하지마 넌 나를 몰라 고작 돈 몇 푼이라고 네가 가난을 알아 난 간단하기 때부터 이 까똥 떠와뜨려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어 네가 내 맘을 알아 저기 누워있는 사람 내 아빠의 시발 내가 어떤 기분이 없겠어 너는 무서워하는 척하지마 나도 내가 싫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난 늘 후회 속에 살아 내 갈 길이 어딘 줄 알았어 내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어 저기 비쳐오는 높은 태양도 나를 인도하는 많은 길들도 나는 점점 앞으로 더 나아가 저 꿈을 향해 점점 나아가 여하에 누워있다 내 아래가 내가 너의 부러워할 때 너야 감사합니다.